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꿈을 죽일 수가 있고 말로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말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제갈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마는 작은 제갈 하나 물리면 말을 갖다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작은 사이즈지만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의 제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재판장의 유죄 한마디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말 몇 마디와 문서 서명으로 국가 전체가 전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턱턱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대인기피증이 심한데 어릴 적에 이분이 사촌동생이랑 물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촌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이 동생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된 후였습니다. 문제는 달려온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네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라고 아주 야박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것이 이분의 인생에 평생 남은 상처가 됐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 거예요.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수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농축되어서 압축되어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It corrupts the whole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힙니다.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생의 바퀴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혀가 인생 전체를 불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아주 지독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죠.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을 남아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가 어렸을 때 장남삼아 했던 말 한마디는 한 남매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오대수 역시 훗날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죠. 기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이 영적 원칙을 알고 있을까? 자신의 저주가 고스란히 돌아와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일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을 좀 세게 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엄마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두 번 영거프.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님 앞에 회귀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단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장난처럼 툭툭 뱉은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 여러분의 자손이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손이 그 재앙의 씨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장난처럼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은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암약하고 있어요.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야거보가 우리의 혀를 말재갈로 비교했잖아요. 말재갈은 말의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배의 키로 비교했잖아요. 배의 키는 폭풍과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려는 마귀의 권세와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만 두면요. 반드시 마귀가 어떨 때는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고 입술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그런데 그 말이 지옥불에서 온 파괴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언어생활, 입술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항상 시시탐탐 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지 않으면 시험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혀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생활을 정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언어를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언어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